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발을 헛들어서 물속에 빠진 거야. 그리고 났는데 관 뚜껑을 열은 거야. 그 이어진 명예는 무당의 점을 봤을 때 점사가 거의 안 나와요. 사실은 내가 네가 말한 67세에 죽다 살아났어. 그러니까 그때 처음 경험한 거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뭔가 이렇게 착하게. 요즘 그래서 착한 걸 좀 많이 강조를 하시네요. 책 끼치고 싶어요. 오늘은 선생님 사울세계 진짜로 존재하나요? 나 사울세계 너무 좋아해. 존재합니다. 존재합니다. 저는 유체이탈도 해봤기 때문에 존재하는 걸 명확히 압니다. 경험을 해봤고. 말 그대로 사후의 세계. 죽음과 동시에 또 다른 세계로 포털 사이트를 통과하듯이 공간이동을 한다. 이러면 이해하기 쉽겠죠, 꽃님들.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 왜 존재하냐. 이 심리학이나 정신과에 보고된 논문이나 기타 다른 사이트에 보면 사후의 세계를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있고 간증이 있어요. 그거는 종교를 떠나서 그것이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크리스찬 어떤 종류 성당 천주교가 됐든 사후의 세계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데 제일 멋있었던 거는 지금은 자꾸 하셨죠. 저희 외할머니가 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다고 장례를 다 치르고 그때 이제 5일장을 하셨어요. 일어나셨어요. 실화예요. 기겁을 한 거야. 동네 사람들도 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가 소아과 원장이시고 의사이시고 이제 그 경상도 쪽에서 영향력이 있고 외삼촌도 좀 뭐 이렇게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해서 엄마는 서울에 있고 경상도 쪽이니까 내려가고 난리가 났어요 집이. 그래서 내려갔는데 이제 5일장을 치르는 거였어요. 그 5일장을 딱 치르고 아이고 아이고 하는데 병풍을 쳐놓고 옛날 노인네 오리지날로 병풍 뒤에 관을 놔, 냅둬. 그리고 병풍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상이 있으면 다 와서 저 위패에다 절을 하고 이제 그거를 인사를 다 받더라고요. 네. 저는 못 갔죠. 학교 다니고 있을 때니까. 근데 그걸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이제 방학 때 외할머니가 올라오셨어. 그러니까 외할머니 죽은 거 아니야? 아니 황당한 거지 외할머니가 이제 아유 손주들 얼굴 본다 외손주들 본다 뭐 이러고 오셨는데 네네네. 할머니가 정확하게 당신이 그걸 얘기를 해 준 거야 나한테. 지금 생각하니까 이제 엄마 쪽에도 무당 박수가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었고 그 윗대는 여자 할머니 이제 무당도 계시고 네. 친가뿌리에도 있어요. 작은 집에도 며느리가 무당이고 우리 최씨 집안이에요. 근데 할머니가 이제 방학 때 살아서 오신 거야. 근데 얘기를 하는데 꿈속에 당신이 이제 심장마비가 돼서 돌아가셨는데 꿈속에 의사 원장을 하셨던 이제 외할아버지죠. 당신 남편분이 어디 산속에 큰 기화장 기화집 99칸에 주인으로 계시더래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나는 기절하고 어떻게 보니까 밝은 곳을 지났는데 이리 오너라 하고 양반집 문을 열어 자기가 이리 오너라 하니까 그 머슴들이 다 열어주더래. 그래갖고 들어가니까 99칸에 기화집 고래등 같은 기화집에 할아버지 돌아가신 당신 남편 나한테는 외할아버지죠.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옛날 갓 있죠. 양반들이 쓰는 그 도포를 입고 여기 왜 왔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 이 집이 다 당신 거냐. 살아생전에도 이제 좀 여유가 있으셨는데 아니 이게 다 당신 거냐 이러고 막 집을 구경하는데 안 된다고. 너 빨리 내려가라고 막 그랬대 외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외할머니는 서운한 거죠. 이게 이제 몇 십 년 만에 봤는데 낫도록 빨리 가라고 하니까 외할머니가 되게 서운했대요. 그러니까 너 지금 여기 오면 안 된다. 애들만 있는데 너 안 된다. 더 있어라. 그래서 막 문 밖으로 밀었다는 거야. 외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니 집이 여기서 어디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집을 어떻게 찾아가냐 그랬더니 하얀 개 한 마리를 어디서 이렇게 품에서 금방 나오더래. 하얀 개가. 무슨 발발이 같은 개가. 그러더니 이 개를 따라서 가면 된다. 그러더니 매몰차게 문을 닫아버리더래. 그 아흔아홉한 문을. 그러니까 이제 외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 양반이 나를 몇 십 년 만에 보고도 저렇게 나를 반기지 않는구나. 그랬는데 그 강아지를 따라가는데 어머 무슨 강이 엄청나게 흐르고 있는 물살이 엄청 센 데인데 그 강이 쪽 다리가 있는 거야. 그냥 판짝대기 하나 있는데 요만하더래 할머니 말이. 근데 이렇게 출렁출렁해. 하판처럼 너무 얇아서. 근데 강아지는 요만하니까 고기를 이렇게 걸어갈 거 아니야. 따라가라 그랬으니까 어떻게 무서운데 따라는 간 거지 할머니가. 따라가다가 긴둥이가 그냥 물속으로 톡 빠지더래. 이렇게 그냥 탁 들어가더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발을 헛들여서 물속에 빠진 거야. 그러고 났는데 관 뚜껑을 열은 거야. 근데 나는 우리 외할머니의 아주 100% 리얼리티한 얘기를 할머니가 막 이제 방학 때 올라오셔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얘가 할머니 거짓말하고 있어. 그런 게 어딨어. 막 외할아버지가 왜 할머니 추천해. 막 안 믿었거든. 근데 이제 무당이 되고 뭘 하고 나서 사회 세계가 존재한다. 경험한 거. 보통은 이제 빚을 통과하거나 그리고 내 조상. 먼저 간. 삼촌, 작은아버지, 큰아빠, 기타 등등. 이런 분들이 나를 마중 나와 있거나 아니면은 저승사자가 꿈속에서 나를 데리러 왔거나 아니면은 비몽사몽 간에 발끝에 갓을 쓴 저승사자가 내 이름을 부른다든가 어호동 일어나거라. 뭐 이렇게 호명을 짓는다든가 그런 게 통계학적으로 거의 비슷한 부분이 70%가 있어요. 그리고 최고 기록은 한 일주일 만에 깨어났다는 것도 어디서 내가 읽었고 보통 뭐 하루 이틀 사망 선고를 받고도 묘에 묻으려고 할 때 관이 움직여서 다 기겁을 하고 이제 일어나고. 근데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생살부라고 하죠. 살생부는 이제 내가 누구를 죽일 때 얘기고 생살부라고 따로 있어요. 태어나는 것과 죽는 거에 책이야. 날생, 죽을사자, 생사. 그리고 생사서라고도 하고 책서자를 써서 이제 생살부라는 거를 꼭 들고 다녀요 저승사자가. 그래서 신분 확인을 하잖아. 네가 몇 년생 몇 월이었지 어호동이가 맞냐 홍길동이가 맞냐 이렇게 호명을 써. 동명이인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책 속에 내가 원래 몇 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태어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몇 초에 죽는 게 사실은 있습니다. 있어요. 저는 봤기 때문에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기 전에도 자살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정말로 사후의 세계를 갔다 온 사람 중에 하나고 그 시간대에 그곳에 그 자리에 있어서 사람이 죽는 건데 때로는 우리가 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오는 거 있잖아요. 사후의 세계를 체험한 거는 조상의 덕에 있거나 규인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 윗대의 조상이나 나를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들이 한 번의 염력을 다 쏟아 부어서 그 자손을 다시 되돌려 보내요. 그러면 5년 10년 20년 이렇게 생을 다시 찾은 순간에는 명이 이어지잖아요. 그 이어진 명에는 무당의 점을 봤을 때 점사가 거의 안 나와요. 이 사람의 명은 67세가 끝인데 이 사람이 70이 넘어서 나를 찾아왔어. 그러면 저는 그 경험을 해봤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이 나이까지가 끝인데 어머님이 어떻게 70을 넘어서 나 눈꽃 마녀를 만날 수 있는지 내가 지금 멘붕이 왔습니다.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보고 그 할머니 상담자가 우리 애기가 되게 영검해. 네?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네가 말한 67세 죽다 살아났어. 그러니까 그때 처음 경험한 거야. 아, 새롭게 명이 이어진 사람은 미래에 대한 게 생사구에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미래를 예언하기가 힘들구나를 애동 때 알았고 그걸 뛰어넘어서 육관의 문을 통과하고 내세와 현세의 전생을 공부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주어진 삶을 다시 읽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100% 믿고 경험도 해봤고 여러분들한테 우리 꽃님들한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떤 사람 보면 근데 상담을 왜 하러 와? 상담하러 와서 아유, 조상은 무슨 뭐 죽으면 다 끝이야. 무슨 조상이 어디 있어. 난 그런 거 안 믿어. 그냥 내가 이거 가게 하는 게 나 안 하는 게 나 이거나 얘기해. 뭐 이런 이제 아나무인처럼 당신이 원하는 정보만을 이렇게 선택적으로 말을 해달라는 분이 있지만 안타깝죠. 무당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초자연적인 현상과 비과학적인 현상은 존재합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이 세상이 우주 삼나 만탕이 돌아가는 거야. 0.0001% 밖에는 인간이 이해를 못해. 우리가 모르는 세계는 존재를 하고 그 존재가 거기에 갔을 때 그곳에 머무는 천인으로 살아가느냐 지옥의 문에 갇혀 있느냐 다시 환생을 하고 윤회을 하면서 끝없는 죄업을 닦느냐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은 또 존재합니다. 이것이 내세이기 때문에 현재 삶에 좀 더 진지하고 지혜롭고 좀 더 양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덕을 쌓는 것이 자손들에게나 현재 나에게도 큰 영향을 준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무섭네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게 알고 보면 무서운데 또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이 세계가 여기서 이 승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저승도 있지만 마계, 축생계, 지옥계, 천상계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이트처럼 이런 새로운 공간은 어마무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죄짓고 살 수가 없어. 반드시 인과응보는 치르게 되어 있고 죽어서도 나의 죄는 연좌제로 자손들한테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세계를 저는 인정하는 제자고 우리는 좀 더 멋있는 삶을 위해서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에 어려운 사람을 또 위안 삼고 의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 덕행을 쌓는 삶 그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컨텐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저도 사회에 많이 봉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